절승전답게 이제 룰 변경할 건데요 이제 세트 수는... 세 세트 세 세트인가요? 네 자, 3판 2선승이에요 3판 2선승 자, 가위바위보 자, 자, 잠깐 각자 각오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호비 형은 운 좋게 이겨도 그쪽은 운 안 좋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영 자극 성공했어요, 진영 자극 자, 진영이 저렇게 웃고 있다는 건 당황했다는 거거든요 아니, 세 빛이요, 세 빛이요... 자, 진 씨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언더 독은 탑으로 올라올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견신лед 자, 시작하겠습니다 태형아 테마왕의 그런 멋진 그림을 보여줘 형님 그러면 하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크릿usan 깔끔하게 포인트가겠습니다 문 풀었죠? 방금? 방금 정적 흘렀어요 어,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어. 나이크. 결승전다운 진짜. 와 이게 결승전인가요? 우와 우와 쏘겠어요 쏘겠어요? 버트. 와. 와 괜찮네요. 굉장히 결승전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들어왔죠? 오 들어왔어. 이거 아니잖아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2대 1입니다. 들어왔죠? 싸이! 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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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 좀 더 주시겠어요? 주머니에 좀 넣어놓게 공 욕심이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계속 쳐 자, 어릴 때 엄마가 사달라는 거 안 사줘가지고 이런 소리가 갑자기 때 그만 쓰세요 자, 쳤습니다. 강력해요! 역시! 역시! 아, 여기서 이렇게 지 아, 태형 씨 집중해야 돼요 아, 이거 봐주는 건가요, 지금? 자, 팔 걷었어요 진 씨 팔 걷었습니다 자, 안에 끼고 보세요. 피가 통하긴 하는 겁니까? 한 쪽에 두 개로 끼었네요 자, 진영 화이팅! 와, 그냥 찍어버리죠? 어, 이거 사포? 아, 멋있으니까 인정해주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거 좀 너무 좋아요 약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자, 여기서라 포인트를 따면 진 씨의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진은 과연 이긴이 될 수 있을지 오! 야, 뭐야? 서브 뭐야 방금? 방금 서브 자, 서브하고 헛발질해버리죠 예 자, 자리 한번 바꿔주세요 자리 바꿔주십시오 첫 번째 세트 가져옵니다 첫 번째 세트 가져옵니다 이긴 자, 두 번째 세트 이제 술 앉아있는 게 엉덩이가 아파서 제발 진이 형 이겨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와, 나왔어요 와, 나이스 포인트 와, 역시 역전의 명수 나이스 포인트, 나이스 포인트 아, 비씨 가끔 예상을 깨는 샷을 보여주고 있어요 들어갔죠 오, 잡았어 소심했죠? 와, 이거 안 받았으면 이해했는데 안 받았어도 되는데 안 받았어도 되는데 자, 이거 퍼펙트 게임 가나요? 이야, 3판 2선 승자라서 몰라요 아, 왜 때려? 일로 가야해 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잠깐, 뭐야? 너야? 네 마치 야, 찔러버렸어요 찔러버렸어요 야, 몸통 쪽으로 찔러버렸어요 잡을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분량 욕심을 낼 것인지 실력으로 끝낼 것인지 좋아요 아,타깝네요 아,타깝네요 벽이 있던 건가?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휘 씨 멘탈 잡아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좋아요. 깊게 찔렀어요. 이걸 봤는데 아웃이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의 배고예요. 지휘 씨 잘합니다. 방금 테니스 같은, 면 안 되는 테니스 경기였습니다. 이런 랠리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자, 이런 걸 슬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고 오시죠. 안전적으로 들어갔죠? 지금 약간 쉬운 서브를 유도한 뒤에 날카로운 랠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테니스 전략. 뚝 떨어졌어요. 배고가 아닙니다. 블록킹 아니에요. 아쉽네요. 아, 이게 뭔가 어릴적 테니스 만화가 생각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아주라! 아주라! 홈런입니다. 아주라! 두 사람 자기 서울입니다. 6대 3입니다. 오! 와! 이거 멋있으니까 한번 봐주자.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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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양모로 따지면 그 카메라 사시거든요. 야! 자! 자! 이거 1점 봐줍시다. 예! 명장면. 이거 1점 봐주죠, 이거. 선수분들은 저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코치님이 진짜 1만 분의 1 확률로 나올까요? 1만 분의 1 확률로 나올까요? 아, 1만 분의 1 확률로 될까요? 태용 씨 복권 사세요. 그러면 로또 산답니다. 저희 1점 되는 거 아니에요? 1점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명장면이라. 네. 모조 처리 해드릴게요. 네. 모조 처리 해드릴게요. 이 기회로 갑자기 또 포인트 가져갈지. 역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 아니, 진짜 재미없을 거 같았던 화였는데 이렇게까지 살리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 감정적으로 나왔어요. 잘 들어갔어. 이렇게 해서 강탄소년단회 테빙스 1대기 나왔습니다!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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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기는다. 태용! 태용 너의 힘이 컸다! 자, 귀찮았습니다. 유통 이욌 umms 경기 어땠나요? 정말 굉장히 우승했잖아요?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제의없이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facil 축하드립니다. 제 덕분이죠. PC 덕분이요. PC 덕분에 제이홉이랑 안 만나서 이겼습니다. 우리 고생한 선생님한테 박수 드릴까요, 일단? 네, 우리 코치님한테. 코치님, 저희 경기력 어땠나요? 연습량에 비해서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민망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일단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생이 이런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게 일상범인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습니다. 네, 안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챔피언십 우승자는 바로 바로 진씨입니다. 벌써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요. 아니 아니, 옆으로 서야죠. 실제 금으로 만들어진 오오오 긴 메달입니다. 오오! 진짜? 우와! 우와아 바바바 진짜 금이야. 야, 이거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데? 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걸어드려야, 걸어드려야죠. 바아 threads are professional. detailed sound for Maggi, Good. Big enough. good enough. All right. Good enough. Thanks for giving me the medal thanks to you. Do you have the medal? Just give us your responsibility. Give us your completion. Yes. She's Harvatian真 می Poke aggressively, so I'm foul후들. 도둑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코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 함께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BTS 테니스 챔피언십 장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는 아니고 장기자라 장기자라 상자 5개월 우리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장기 프로젝트는 끝이 나지만 하지만 방탄소년단과 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한번 달려볼까요? 네 달려나 방탄!